밖은 맑게 기었다 바캉스 가기에 더할 나위 없다 오토바이를 타기로 했다 오 애니메이션 단체로 스쿠터 말씀해주세요 저기 서랍이! 진짜 여기 일본에서 산을 것 같은데? 벌써, 여기 곳이 너무 여기 있는 집은 자들이야 넌? 넌 좀 맘이! 벅을 웃고 난을만 차라리 차를 하나 빌리지 그러니 하하하하 얘네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곰은 뭐야? 벗고다... 벗고다니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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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 으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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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 으리 히스겟! 하, 하이! 마키마아! 안 돼! 오호 많이 오던 곳인데? 흐흐흐 음, 뭔가... 긴장하네... 차도 하나 빌리지 오자 데리고 오지 어, 눈앞에선 리세치야! 어, 눈앞에선 리세치야! 여기에서人생의 운을 심심하네...! 무... 우오... 흐흐흐 네, 하하이! 칸지는 어디 갔대? 에허는 원피스랑 똑같은 색깔이... 확실히 급이 다르다. 생각보다 평범하다. 섀도우 때 봤다. 봤잖아. 어디서 이런데 살다 배워가지고. 오 삼각반쓰. 오히려 이쪽이 더 문제가 있는데요. 그쪽을 연상시키잖아. 아니, 당신아리는 경우는 자기야야. 당신은 당신이 오는 건가? 당신은 나의 마음을요? 당신에게 마음을요? 당신은 당신에게 마음을요? 당신은 당신에게 마음을요? 당신은 매일 좋은 Platform. 당신이 당신에게 마음을요? 근데 진짜 이 이 해수 이 바닷가랄까 이 해변은 정말 정말 없어 보인다 그냥 이게 지저분하냐 난잡하냐 지저분하고 서로 잘 노네요 주인공은 딱 유키코랑 붙어있네 보기 좋다 저 왜 곰탱이가 또 끌려 나오네요 어 설마 설마 카메라 양반 카메라 붙잡이다 으아 으아 곰 자세가 완전히 그건데 어 곰이 이제 끝장 나겠는데 누나 운다 육휴 육휴 나 funktioniert 응 응 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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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긴급사태 수영복이를 찾자 사나이라면 당당하게 승부다 조개껍데기가 있다 조개껍데기 가려지니? 어? 이 죽이 껍데기로 너무 섹시하잖아 미어 만만치 않은데 아! 센파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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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는 왜 가려, 인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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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너스의 생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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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 하하하하 May 힘든 싸움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아 점점 캐릭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슬슬 날이 저물어간다 쟤들 뭐한데 수영복을 다시 찾았네요 그러시겠지 왜 네가 벗냐고 혼자서는 안 쓸테니까요 안 어울리게 읊혔다 모래장난하고 있는 여자들을 목소리로 생긴다 모래장난하고 있는 여자들을 목소리로 생긴다 마켓다 히트 다 거다 응 그 티나가 우세이가 놀랄 것이다 그럼 마켓다 히트가 크마니 치스 아무도 즐겁지 않잖아 라고 하니까 승부 말고 모두 함께 곰 묶기었대라고 즐겁게 놀고 있다 집에 갈때는 멀쩡하려나 모르겠어 이거 겨울까지 이어질라나? 그리고 겨울말고는 즐길것도 없냐? 기대된다 오토바이 타고? 저런 것 같고 붙잡고 어떻게 할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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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다음 휴일의 목표가 되었을때 도둑이 끄러가게 될까? 무박으로 노네요 좋다 이거 또 헬스옥과 드라이브를 만끽했다 추억에 남은 하루였다 우리는 가능할까 이런거 만약에 오토바이 면허 닿았으면 가능했을까 했겠지 여름만으로 또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나나콘은 숙제가 남아있는 모양이다 물어보니 양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다 애한테 뭐 이렇게 많이 지켜 나나코의 학교 방침으로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 인연을 깊게 하는 것이 목적인 모양이다 나나코 혼자서는 어려운 양이다 오늘밤부터 며칠 동안 밤에는 나나코의 숙제를 봐줄까 봐주지 않는다 나나코 안돼 내 밤시간을 빼앗지 말아줘 나나코 봐준다 괜찮은거야? 오냐 물론 해야지 오늘은 한자 쓰기 할래 나나코는 열심히 한자를 쓰고 있다 반만 하는 거지? 어제번엔 나나코 숙제가 생각나지만 숙제가 나한테도 있었다 아 설마 그러나 며칠이면 끝날 양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나나코의 숙제를 봐줄 약속을 했었다 낮에만 숙제 해주자 낮에는 내꺼 밤에는 나나코꺼? 아 그래도 자유행동 할 수는 있네 다행이다 자유행동은 아예 못하는 건 아니네요 반넬도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양호하지 밖엔 못나가는 거 아냐? 밖으로 나가지네 되게 이득이네 마파가지를 만들었어 같은 마파니까 두부도 같이 넣었어 마파용 두부소스를 받아가지고 넣는데도 혀가 타는 것 같아! 하시며 새롬 모집은 멜론이었지 설마 또 개 준거니? 개가 항상 몸이 안 좋아요 신사에 같이 간 사람도 신사적인 악몽으로 아니거든요 그냥 전화 걸었으니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전화가 세 통 이상 왔으면 세 번 했을 거예요 오해입니다 또 있네? 어 깊은 흔향 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시겠지 마디가 맨날 있네요 낙담한 모양이다 슬슬 사이가 깊어질 듯하다 으응? 이렇게 날이 날이면 날마다 사이가 깊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냐? 난 이미 어 유키코랑 그렇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리고 여우가 우리야 오케이 사전벌레 메뚜기 선박 그녀는 skull 유키코랑 맞무열 버전 여름방학때도 축제랑 지네스에 가자고 그러고 쇼타가 싫어하잖아 룸이 너도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 맨날 쇼타가 어쩌고 쇼타가 어쩌자고 난 제비뽑기에서 대길 나왔거든 쇼타랑 궁합 완전 좋댔어 나도 준길 두번 나왔어 무섭다 여튼 1등을 아니 아니 숙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장 잠깐만 저장 한번만 더 할게요 밖에 나온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건 아니겠지 일단 집에 돌아가지나 보자 첫번째 과제 집엔 돌아갈 수 있어? 나온 시점에서 긁는거냐 아니면은 남은 시점에서 글렀네 이미 낮은 끝난거야 밤은 이거고 원래? 얘네 뭐냐? 요스킨 자꾸 사이가 깊어질 것 같다고 숙제를 뭐 맨날 다 해야될 필요는 없겠지 근데 해야된다라고 경고는 해주는 정도겠죠 아 근데 밤에 나나콜을 봐줘야 돼가지고 밤에 못한다는게 치명적이다 네 저번엔 미안했어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하고 싶어 일단 이거 끝나면 한번 해봐야죠 언덕 드물게 얌전한 마리와 함께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게 코쟁이 아저씨의 취향이래요 절대 영역 그리고 줄무늬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런 거 정말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기억만으로 찾으려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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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기억하고 있네 이준 줄 알았다 그것이 기억이다 두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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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겠다 마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제 잊지마라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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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그걸 깔아놓는 이유는 뭐지? 특별한 관계가 깔아놓는데? 잠깐만 그럼 이거를 고르면 뭔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까? 어? 그대로 골라봐 안골아지네요 그래? 말이 아닌 뭔가 다른게 필요해? 어어 어어 어 바리의 고동이 직접적으로 전해져 온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 걸리면 수라장인데 한동안 마루가 시간을 보내고 벨벨룸까지 더 바래다 줬다 밤에는 숙제를 봐주고요 속담을 다섯 개 쓰세요래 나나가 속담 알아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아빠가 말했었어 뭐지 이거 거기에 고마워 요스케가 이벤트가 있어서 선물 가지고 왔어 아 여름바각 자는 중 우와 불쌍해라 너도 있거든 속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거냐 철학이잖아 아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비가 오잖아 비 오는 날은 바다 드라이브 비 오는 날은 좀 아 숙제를 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좀 좀 그렇다 아 고참 비가 이틀에 한 번 꼴로 있네요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오늘 그거 하고 26일 숙제하자 27일 또 비 오니까 그거 하고 또 28일 숙제하고 오케이 가자 비 오는 날에 집안에 있으라니 많이 됩니까 비 오는 날에는 애들도 없어가지고 커뮤가 진행될 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숙제를 하는 게 나았을까 할 게 여우밖에 없네 진짜 여우도 별 의미가 없는데 어 노드할게요 비 오는 날 그냥 숙제를 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비 온다고 내가 뭐 다른 걸 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비 온다고 낚시를 할 것도 아니고 뭐 스펙 올릴 것도 아니고 차라리 커뮤을 진전시키는 게 낫겠다 비 오는 날 숙제하자 숙제 지식 지식 높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는 그냥 지식이 높아지네요 이해력이 깊어진 것이 느껴진다 지식 막 올라가네 4단계 올라갔어 이거 숙제 굳이 안 해도 되나? 오늘은 장문이야 여름방학의 추억이래 또 누가 온 걸까? 지하 유키구가 찾아왔다 하나번한테 듣고 잠깐 와봤어 얼마 전에 다 같이 축제 갔던 건 어때? 맞다 오징어 맛있었고 재밌었어 기억나는 게 오징어밖에 없냐? 지혜랑 나뉘고 저 나왔네요 아니 너랑 시간을 내진 않고 따로 커뮤을 하자 시간 내면은 그냥 친해지고 끝나는데 이미 우리 친해지기 미터는 미터기를 뚝 지나갔다 대신 가지 사자 원래? 하라무라가 있네 요 외출하면 시간이 경과하지만 동료가 새로운 힘에 눈을 뜨거나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스캔 오토바이로 나가고 싶은 것 같다 너랑은 안갔나? 엄마 고맙습니다.